어? 어디서? 시골에서? 시골 갔다 오잖아! 어디 올라가? 이대로 못들어와, 새끼가 데려갔다. 맞아요. 야, 그 시골에 언제 갔냐? 아니, 힘들다. 얼굴 안 나온다. 아니, 아직 저기로 못들어갔어. 한장도 못들어갔어. 한장 올라왔어, 한장. 한장, 여기 좀 더 올라가야 한장이. 네. 시골에 어제 고기 잡았네? 네, 됐어. 안 맞네, 자기가. 근데 고기 잡았냐고, 새끼야. 아, 진짜요. 고기가 진짜 맛있더라, 고기가. 많이 처먹어, 아이고. 그거는 맨날 깔까만 더 시가 많이 했다, 이뻐라. 아이고, 그러니까 많이 처먹어. 하나도 안 부러워, 그거 처먹는 거. 아이고, 시골 한장도 부르러 왔어? 우리 와이프하고, 시. 아, 사이. 사진 안 봤냐, 인마? 뭐지? 카톡에. 몰라, 못 봤는데. 더러운 새끼. 추접한 새끼. 혼자만 처먹고. 그래, 올 때, 올 때, 시발. 전북이라도 좀 갖다 주고 그러든가, 시발 놈. 처먹긴 해. 전내게 처먹어, 시발 놈. 뭐고 있어, 이 얘기를 해야지, 시발 놈아. 갖다 주지 않으려면, 시발 울리지를 마, 이 개새끼야. 아이고, 시발 놈. 저 병호새끼하고 똑같은 새끼야, 저 새끼. 내가 병호여도 전화 안 받던데? 응. 곤란한 새끼 삐졌는가 봐, 안 받아. 아, 시발 놈. 오늘 다 먹고, 다 사먹어야겠다. 야, 그건 내가 너한테 할 줄이야, 이 자식아. 혼자 잘 먹고 잘 가는가 보다, 시발 놈. 개새끼야, 아이고. 야, 너 지금 올라오고 있어? 어. 어디 올라왔는데? 이제 군산, 젊어서 군산으로 오겠다. 야, 시발. 거기다, 거기 돈 내놓고 가. 거기 시발. 우리 고향 지나가고 지라, 이 시발. 하하하하하하. 아주 조심히 갔다와. 아, 이따 조심히 올라오고, 타이밍. 형은 내, 내일도 쉰다. 좀 보다가, 우리 내일 어떻게 이래? 어차피 5월일날 쉬잖아, 또. 아, 이래. 대체 그건 뭐 있어. 응. 왜 이렇게 이래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